첫번째 버튼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 안에서 드라이딩 어디서 보증 캠핑 드라이딩 전 과정 자동으로 눌러지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옆에 각각 인쇄도 조절을 하시고 여기에 소스틸 여기 자랑이 스틸이어서 버튼으로만 내리시면은 카푸치노 버튼으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차가운 잔에 뜨겁게 위아라스 종량을 두고 드라인더 청소 같은 경우에는 머신에서 자동청소 가능하시고 머신청소는 일반 상업용 머신처럼 약품으로 만들어내세요 여기가 메뉴가 두가지인데 아니 세가지인데 라떼, 화이트캐라멜, 베개 초콜렛 원하시는거 드시면 란떼, 라떼, 니너데모 이대로 먹는 거 드시면 이쁘게 치는게 없어요 이쁘게 치는게 없어요 이쁘게 치는게 없어요 시음은 좀 더 맛있어요 고기와 함께 먹은 후추 고기와 함께 먹은 후추 고기와 함께 먹은 후추 고기와 함께 먹은 후추 맛있습니다